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빗은 득춘희 전상민입니다. 오늘은 할리 데이빗은 신차 고객님들에게 제공되는 호그 어시스트 혜택을 연장하는 방법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차를 출고를 하시고 나서 호그 어시스트라는 혜택을 잘 받으시다가 이거를 연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도 문의 주시고 담당 영업사원한테 문의를 주시고 하시는데 전화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만 보더라도 연장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이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에는 호그 어시스트라는 그런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호그 어시스트라는 서비스는 일종의 할리 데이빗은 긴급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거나 그랬을 경우에 차량을 픽업해서 제일 가까운 정비실, 공식 서비스 센터죠. 그쪽에다가 이제 입고 시키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차 고객님들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중고를 사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으시고 신차를 출고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할리 오너스 그룹이라는 그런 단체에다가 1년 동안 무상으로 가입을 시켜드려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제 호그 어시스트 이 서비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쓰시다가 1년을 연장을 하고 싶다. 할리 오너스 그룹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1년의 회비 45달러. 그래서 45달러를 결제를 하시고 1년을 연장 더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차 때 저희가 1년 동안 무상으로 넣어드리는 거 플러스 본인이 유상으로 연장했는 거 1년. 그렇게 해서 총 2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호그 어시스트 이거를 1년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우선에는 본인의 메일, 이메일, 그 다음에 설정할 비밀번호, 그 다음에 국제 호그 넘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이 국제 호그 번호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신차를 출고하시고 얼마 뒤에 우편으로 할리 오너스 그룹의 멤버십 카드가 아마 올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국제 호그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KR로 시작하는. 그 호그 번호가 고객님들의 고유 멤버십 번호예요. 근데 이 카드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분실했거나 그래서 내가 국제 호그 번호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는 담당 영업사원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국제 호그 번호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그게 있거든요. 권한이 있으신 분들만 조회를 가능한데 그런 조회를 통해가지고 고객님들의 국제 호그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호그 번호를 모르시겠다. 그러면 담당 영업사원한테 전화하세요. 그게 또 혜택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담당 영업사원한테 전화하는 거. 그래서 뭐 신차 사는 거죠. 프로세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할리 오너스 그룹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셔서 아이디하고 비번을 생성을 하시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국제 호그 번호를 연동을 시킬 거예요. 연동을 안 시키고 새롭게 이제 그냥 아이디하고 비번을 만든 상태에서 회원을 등록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호그 번호 말고 새로운 또 호그 번호가 생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요 앞에 이제 호그 어시스트 때문에 만들었던 요 멤버십이 각자 분리가 되기 때문에 호그 어시스트 혜택을 못 받아요. 꼭 반드시 아이디하고 비번 요거를 생성을 한 다음에 기존의 국제 호그 번호를 연동을 시켜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부터 한 다음에 45달러를 내시고 회원을 연장을 해야지 호그 어시스트도 1년동안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산이 기간이 연장되면서 호그 어시스트 센터에도 전산상의 업데이트가 되니까 자 이제 한번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공식 웹사이트 들어가 주시고 위에 보시면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 중에 회사 소개란 밑에 보시면 호그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주시고 쭉쭉쭉쭉쭉 적혀 있어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검은색 쪽에 커서를 딱 올리게 되면 호그 사이트 접속하기 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요 사이트에 들어갈 거예요. 요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조금 늘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회원 로그인 지금 가입하기 들어가면 새로 이제 호그 번호를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회원 로그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요렇게 뜰 거예요. 아이디하고 비번을 생성을 할 건데 요거는 지금 로그인하는 창이고 우리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프로필 생성 있죠. 프로필 생성 요거 클릭해 주시고 자 본인의 이메일과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제 비밀번호 한 번 더 확인하는 거 요걸 해서 가입을 일단 먼저 할 거예요. 자 이메일에다가 이메일 넣어주시고 비밀번호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조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를 다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야 비밀번호가 생성이 돼요. 자 계속 자 이제 개인정보 입력을 할 거예요. 저는 요거 이제 저희 한남점 직원 거를 이제 영상 만들면서 대신 좀 생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일단 집어넣을게요. 자 나라는 쭉쭉쭉 내리시면 사우스 코리아 어디든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돼 있는데 어떨 때는 뭐 사우스 코리아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만들 때마다 막 헷갈립니다. 이런 거 자 생년월일 곧 3일절이니까 3월 1일로 요것도 뭐 대충 대략 자 이메일 받겠습니다. 뭐 하면 체크하면 되고 요거 밑에 거는 무조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프로필 생성 축하합니다.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눌러주시고 온라인 프로필에 연결하십시오. 여기에 이제 국제 호그 번호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KR로 시작하는 국제 호그 번호를 넣은 다음에 다음 눌러주면 이제 보안 코드를 보낼 거예요. 자 휴대폰으로 국제 호그 번호에 고객님들의 휴대폰 번호가 연동이 돼 있어요.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문자가 하나 갈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눌러주시고 제출 자 보안 코드가 하나 갔을 거예요. 자 이제 보안 코드를 한번 입력해 줄게요. 형님 죄송해 하시는데 이게 보안 코드가 하나 날아가네요. 호그 번호 감사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럴 줄 모르고 밤에 진행했네. 내일 뵙겠습니다. 보안 코드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저는 방금 그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성공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입이랑 호그 번호 연동 이렇게 끝났어요. 성공하셨어요. 자 이제 거의 50% 끝났습니다. 여기 X 눌러주시고 이렇게 화면 떴어요. 그러면 고객님들의 이름과 호그 번호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요 로그인 된 상태에서 쭉쭉쭉쭉쭉쭉쭉 내리면 여기 매니지 프로파일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 들어갑니다. 외국 사이트라서 좀 느려요. 자 요쪽에 보시면 요런 개인정보들 싹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옆에 왼쪽 보시면 갱신 있죠. 갱신으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보시면 뭐 멤버십 유형 상한 뭐 45달러 뭐 이렇게 있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개인정보 요 개인정보 맞는지 확인부터 해 주시고 이메일 주소도 작성해 주시고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상한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직원은 쓰시면 안 돼요. 요거 쓰시면 전혀 혜택 같은 거 없어요. 상한 그러니까 뭐 영어로 뜨면 무조건 그냥 풀 멤버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풀 멤버십 요거 상한 들어가시고 멤버십 옵션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년에 45달러, 2년에 85달러, 3년에 120달러, 라이프 멤버는 650달러 있는데 내가 단순히 호그 어시스트만 1년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풀 필요 없고 그냥 1년 멤버십 45달러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쭉 내리시면 요거까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거 넘어가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제를 하실 거에요. 해외 결제가 가능한 비자 아니면 마스터 카드 요거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요걸로 이제 결제를 하실 건데 카드 소유자 이름, 카드번호, 만료일 놓고 요거는 뭐 굳이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는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결제를 하는 거니까 체크하지 마시고 요렇게 놓고 결제 프로세스를 결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제가 완료됐다 하면서 완료 날짜와 정보들이 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거는 끝. 호거시트 1년 연장 끝. 오케이. 자 뭐 생각보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요 이제 요런 인터넷 결제에 대해서 조금 낯서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렛츠기릿